성욕과 시동기 하루라도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크기의 두드러기가 다 생길까? 성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를 우리는 성욕이라 한다. 성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여성들이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남성이 성적 욕구가 강하고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앞에 이야기처럼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성을 봐도 전혀 성욕이 안 생긴다는 사람도 있다. 의학적으로는 너무 강해도 병이며 너무 욕구가 없어도 병이라고 본다. 통상 이런 일에 대해 본인 스스로는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집사람이나 상대방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물어온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성적인 관심을 떠올리며 욕구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라면 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돼도 전혀 성관계를 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 성욕이란 자동차의 시동기와도 같다. 성욕이 있어야 발기가 되고 성적 화합이 이루어진다. 성욕이 없다면 발기도 되지 않고 아예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기가 되지 않는다면 마치마를 강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성욕이 없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상대에 대한 흥미 감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한 지 오래이거나 사귄 지 오래된 경우라면 상대에 대한 무관심이 성욕 감퇴를 유발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둘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잘 못하면 상대가 사랑을 찾아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욕 감ashing 감퇴를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시간 성욕 감퇴를 중독화하는 기회가 다른들고 있다. 성욕을 지하려는 동기가 다른들고 있다. 성욕을 지하려는 여행을 가끔 이틀 등의 동기가 흥미 감퇴를 숙지감을 보다.